안녕하세요. 섬김의 교회 기타고치는 목사 구인수입니다. 교회 예배 드럼 반주를 위해서 드럼을 전공하신 남태현 선생님이 다음 세대들에게 드럼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. 교회에서 드럼 반주자가 필요하신 분들 본인이 직접 지원을 하셔도 되고 또 드럼을 꼭 배우셔서 교회 예배 반주에 드럼으로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수업인 것 같습니다.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걸 eram 지호로가 있겠죠. один 4 하나 둘 셋 넷 둘 셋 셋 셋 셋 둘 셋 둘 셋